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2020학년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영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평소에는 100m 달리기에 15초 안에 뛰면 야 잘했는데 라고 했던 시험지가 갑자기 수능장에서 100m는 12초 안에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요구했던 시험.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겪고 더군다나 멘붕에 빠뜨려서 그 다음 시험까지 망치겠던 시험. 그게 2019학년도 국어영력 시험지였죠. 선생님도 이 시험지를 풀고 나서 적잖이 당황했고요.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까 였습니다. 올해 평가원의 실수가 아니었을까. 물론 평가원장님께서 사과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쉽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은 했어요. 첫 번째 결론. 아 국어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기준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에 맞춰야겠구나. 네. 2019학년도 수능 국어를 기준으로 삼아서 2020학년도 국어를 가르쳐야겠구나.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찾기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독해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치고 나서 학생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겠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었겠지만. 국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독해력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한 문장 한 문장을 수능장에서 반응할 시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소에 반응하던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수능장에서 힘들었지만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급 나왔습니다. 혹은 100점 받았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문자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향에 훨씬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시험이었다. 찾기로는 좋은 점수는 받기 힘든 시험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020학년도에도 독해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물론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더욱더 많이 훈련시키고 더욱더 독해력을 더 기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근력, 독해력. 100m 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근력입니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정확하게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이죠. 그 독해력을 하나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으로 2020학년도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요. 선생님이 크게 설명할게요. 입문, 그 다음 김동욱의 클래스, 강화 클래스 이렇게 큰 세 묶음입니다. 입문 강좌,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라는 강좌가 있고요. 김동욱의 클래스라고 해서 일취월장. 이게 선생님의 메인 강좌입니다. 대치동 현장 강의를 한 치의 편집 없이 그대로 옮깁니다. 자 그 다음 강화 클래스인데요. 이 강화 클래스는 이 메인 클래스를 보충하고 심화하는 강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동욱의 독서. 독서가 작년에는 한 권이었는데 올해는 제재별로 세 권 나와요. 그 다음에 문법, 화법, 장문. 작년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EBS 연계 수업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어서 이벤트로 나눠줬는데 올해는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인데요. 2013학년도까지 최근 거부터 쭉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 그러니까 오답률 높은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다 해설 강의를 작년에 찍어놨습니다. 올해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이게 다 인덱스 기능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그 문제 확인하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기출 공부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게 강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입문.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이 강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수능 국어 영역 공부는 어떻게 해요? 수능 국어에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국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강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피지기, 수능 국어가 무엇이고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3학년이 처음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가 거의 비슷한 줄 아는데 완전히 다른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4강, 5강, 6강은 기출 학습법인데 아무리 수능이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기출 학습이 기본이거든요. 기출 학습은 소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러면 공부할 텐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트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7강부터 9강까지는 문법, 화법, 장문, 고전시가, 어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마지막 강좌로 EBS 70% 연계된다고 하죠. EBS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능에 연계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EBS를 활용하고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강좌입니다.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능 전날부터 시작해서, 2015학년도 수능 전날부터 시작해서 12월 아마 1일 날 완강이 됐습니다. 이 강좌, 입문 강좌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클래스죠. 일취월장 강좌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클래스입니다. 개강은 12월 말 아니면 1월 1일. 그 다음에 3월 달 학평 전까지. 독서 입문, 문학 입문 그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독서, 비문학을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문학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강좌입니다. 문법 개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1클래스는 비문학, 문학, 문법이 다 동시에 나갑니다. 아무래도 현장각이다 보니까. 그 다음 작년과는 다르게 지문형 제시문을 매 강마다 하나씩 붙여놨어요. 그래서 갈수록 요즘에 문법 지문형 제시문들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그 앞에 있는 개념과 연관된 지문형 제시문들. 예컨대 사이시옷의 이론을 배웠다면 사이시옷과 관련된 지문형 제시문을 실어놓는 그런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작년과는. 전체적인 지문에서는 한 80% 정도는 작년고가 유사할 것입니다. 한 20, 30% 정도가 달라졌고요. 바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바탕 모의고사가 작년에는 1클래스에서 한 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두 회 실시합니다. 바탕 모의고사 1년에 작년에 10회 나왔는데요. 2020학년도는 1년에 13회. 아무래도 실전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3회를 좀 더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바탕 모의고사가 1, 2회 시행되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인데. 선생님이 작년에는 대치동 현장 강의를 일주일에 2시간 반씩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강에 65분, 70분씩 일주일에 2강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업 시간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80분에서 90분 사이씩 두 강의가 구성될 겁니다. 지루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몰입해서 들어주면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바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바탕 모의고사와 본바탕 모의고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탕 모의고사는 올해 새로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45문제 수능의 유형과 똑같이 만들어낸 모의고사고요. 이 본바탕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한 회당 22문제 내지 23문제 반 하프 모의고사고요. 이 소재는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바탕 모의고사를 새로 편집하고 수정해서 만든 모의고사가 본바탕 모의고사입니다. 아마 일취월장 클래스마다 한 주씩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면 좋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현장 숙제장에는 들어가고요. 현장 숙제장과 똑같이 공부하고 싶으면 본바탕 모의고사는 인강 학생들은 이거 구매하셔서 본바탕 모의고사를 동시에 풀어내면 현장 숙제장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숙제장 얘기는 좀 이따 갈게요. 그 다음에 취 클래스입니다. 3월 중순에 개강해서 6평 전까지 이렇게 전개되고요. 취 클래스는 제재별 갈래별입니다. 그러니까 법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경제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논리학 제재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재별로 묶어서 독해 훈련을 하는 교제입니다. 아마 취 클래스 난이도가 2019학년도 수능 난이도하고 유사할 겁니다. 역시 문법 개념은 지문형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탕 모의고사는 6평 전에 3회분 3, 4, 5회 시행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월클래스요. 월클래스 6월 평가원 2부터 9월 평가원 직전까지. 심화 파트, 문학 심화, 독서 심화.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미트나 리트 지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지문. 그 다음에 선생님 이때까지 수능 국어 강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왔던 아주 난이도 높은 지문들. 그런 지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문형문법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바탕 모의고사 3회분. 역시 9평 앞에까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클래스인데요. 9월 평가원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이널 수업이죠. 독서고난도 문학고난도 문법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탕 모의고사는 5회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10주 중에서 바탕 모의고사 격주로.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수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격주제로 수업과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 클래스인데요. 문법. 12월 말에 개강하고요. 선생님의 문법은 좀 짧습니다. 개념이 꼭 필요한 것들만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15강이고요. 작년과 달라진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작년 문법 교재에 문제가 많지 않네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올해는 뒤에다가 최근에 나왔던 대한민국의 문법 문제를 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조금 두꺼울지 몰라요. 그럼 이 문법 문제를 일일이 다 선생님이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앞에 이론 강좌를 듣고 거기에 맞게 문법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시고 틀렸으면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사무실에 계시는 조교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작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화작 강화 클래스는 수업을 안 했는데 올해 수능에서 화작에 당황한 학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서 화작은 짧게 4강 정도로 교재 없이 최근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작은 이런 자세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강좌입니다. 그 다음 김동욱의 독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세 권으로 나눴어요. 한 파트는 법, 경제, 일반,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제재, 입문, 철학, 제재 전체적으로 10강 안팎인데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강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1월, 2월, 5월. 이 독서 클래스 오늘 강화 클래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강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커리인 일치월장의 강화 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일치월장을 들으면서 휴강 기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그 파트가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걸 선택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커리는 일치월장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EBS 교재 3월 중순부터 주로 EBS의 수능 특강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죠. 그래서 그 시험도 준비할 수 있도록 3월 중순부터 한 10강 정도로 문학 파트만 집중적으로 수능 특강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월 초에는 수안 내용은 그렇게 썩 많지 않으니까 수특과 수안을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을 다루는 강좌를 8월 초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필통인데요. 숙제장입니다. 숙제장. 연습하면 반드시 통한다 라는 연필통인데 일치월장 클래스의 보충학습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치월장 1주차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 관련되어 있는 문법 문제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가는 복습 교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연필통을 그냥 게시판에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 다운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혹은 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조교 선생님하고 논의한 결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하고 복사한 비용과 거의 대동소기한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게시판에 업로드합니다. 편하게 구매도 가능하게 4주차씩 묶어서 그렇게 해서 연필통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연필통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수업만 열심히 든다고 해서 성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업 듣기 전에 본 교재의 예습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필통으로 복습해서 그 내용들을 체화하는 훈련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 되셨죠?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2020학년도 커리큘럼 해설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0년 국어가 어떤 높이의 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어떤 높이든 우리 함께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원부 좀 일찍 시작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